이번 시간에는 PHP가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방법을 살짝 바꾸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이것을 처리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PHP가 비트나미에 mampstack이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찾아오세요 애플리케이션 디렉토리 밑에 저 같은 경우는 mampstack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php 디렉토리로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etc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php.ini라고 하는 파일이 보일 거예요 이 파일을 열어보세요 저는 atom으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선 이 파일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파일은 php의 환경설정 파일입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php가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공장 출하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동작 방법 여러분이 그걸 좀 다르게 동작하게 하고 싶을 때는 이 php.ini라고 하는 파일을 설정을 바꾸는 걸 통해서 이 php의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바꿔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코딩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겠죠 그런 경우에 실수가 여러분이 한 실수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을 먼저 볼 거예요 검색을 한번 해 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atom을 쓰고 있기 때문에 command 알파벳 f 누르면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서 display underbar error 라고 검색을 해 보세요 그리고 엔터를 쳐서 저처럼 앞에 세미콜론이 붙어 있지 않은 줄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을 on으로 바꿉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코딩하다가 여러분의 실수 또는 환경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에러를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거예요 저것이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이유는 그 에러 메시지에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시스템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지와 같은 고급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 공격의 빌미를 찾고 있던 해커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디스플레이 에러스라고 하는 설정을 켜놓고 실제 서비스를 해서 탈탈 털리는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php 커뮤니티에서는 이 설정을 기본으로 끄자 라고 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꺼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비스 할 때는 꼭 끄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아마 파일을 수정을 하다 보면 php 파일을 수정을 했는데 리로드를 했는데도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일이 곧 생기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opcache 라는 걸 찾아보세요 opcache enable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1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1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이것을 0으로 바꾸면 opcache가 뭔지는 모르지만 opcache를 끄는 거예요 opcache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php의 성능을 높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가 켜져 있으면 php가 훨씬 더 빠르게 컴퓨팅 파워를 덜 쓰고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기본적으로 켜져 있죠 그런데 제가 끈 이유는 얘가 켜져 있으면 여러분이 파일을 수정해도 파일이 1분 후에 수정된 결과가 반영된다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발 환경에서는 opcache enable을 0을 설정해서 꺼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개발하실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실서버에서는 젤을 켜주는 걸 통해서 성능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설정을 바꾸셨으면 비트나미의 매니저 프로그램에서 Apache 웹서버를 껐다 켜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물론 php의 환경설정 파일인 php.ini 파일을 수정했습니다만 php 자체는 웹서버의 기생에서 살아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웹서버를 껐다 켤 때 한 번 php.ini 파일이 php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접속할 때마다 php.ini 파일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느려지겠죠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설정하고 Apache를 껐다 키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러를 켜는 법 그리고 캐시를 끄는 법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php.mampstack이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에 보시면 Apache2라고 하는 웹서버의 디렉토리가 있어요 디렉토리로 가보시면 여기에 logs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에러 언더바 로그 액세스 언더바 로그라는 것이 있어요 로그라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의 상태를 기록하는 내역이에요 역사 같은 겁니다 그중에 액세스 로그라고 하는 것은 이 웹서버에 접속한 접속자들에 대한 기록이 저기에 남게 되고요 그리고 에러 로그라고 하는 것은 저거는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저 에러 언더바 로그라고 하는 파일에 에러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디스플레이 언더바 에러스를 끈다고 하더라도 저 에러 언더바 로그에는 파일이 에러가 남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실서버나 이런 환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에러 로그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열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하면 이렇게 에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실습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설정을 좀 변경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PHP의 환경 설정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렸어요